다음 주에 계속... 안녕하세요 라어라는 여행 중이에요 바로두 브이로그 저희는 지금 이천에 있는 이원 식당에 있습니다 워내양 이제 밖에 100개가 남겨 드릴꺼야 아 진짜? 맛있겠다 맛있겠다 청국장입니다 라우라의 첫번째 청국장 도전기 라우라 라우라 먹어보세요 라우라 엄청 냄새에요 개인편은 외국인 보통 이 냄새 싫어하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한국인들은 안먹고 있어요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맛있게 먹으세요. 괜찮습니다. 한국인들은 이렇게 뭔가 떠먹을 게 적어지면 이렇게 올려서 먹습니다. 잘 먹기 위해서. 라우라가 처음으로 예진쌤 너무 예뻐. 라우라가 오늘 처음으로 여행 왔어요. 안녕. 서울 밖으로. 네. 네. 이게 두 번째 여행. 네. 와우. 좋습니다. 저기가 식당이고요. 레스토란데. 여기. 아 엄청 너무 좋아해요. 오늘. 라우라가 여기 와줘서 날씨가 좋아요. 아우 감사합니다. 이거. 이걸 해야 맛있어. 저는 애기처럼 말해요. 와우. 와우. 바닷커런니. 밖으로 난이도sin. 그리고 딸이 안에서 가면. 그리고 이 타입이. 그가 이렇게 크다고 너무 귀엽다 이 문장은 너무 귀여워요 여기가 한옥입니다 여기가 한옥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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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의 노래는 저는 이 친구의 살레기 момент이 이라는 영상에서 가족과 함께 제가 다시 돌아섰을 참고를 소개하며 고맙습니다 의사원의 유튜브 수풀과 함께 뇌칼에 이 В normally 저의 우리는 그 영상에서 당신에게 ORY 많은 궂으 고마워 덕어로 이라는 je but 제작되어 있는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제작진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한국어의 영상으로 돌아보면 그리고 또 다른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